제가 맡은 황치숙이라는 역할은 디자인팀의 총괄 이사인데요. 오너의 딸이기도 하고 겉보기에는 좀 화려하지만 사실 속에는 굉장히 애정을 고파하는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조금은 외로운 인물이고요. 그래서 또 하영은과 전미숙의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해서 저희가 멜로도 좋지만 사실 저희 세 명, 여자 배우 세 명의 우정 케미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찐멜로와 맞먹는 찐우정! 진짜 지금 고등학교 소녀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혼자 좋아했네요. 좋아요. 효주씨. 네, 제가 맡은 전미숙 역할은요. 현재 지금은 전업주부로 맹활약 중이고요. 과거에 잠깐 모델도 했었고 더 과거에는 약간 속히 말하는 껌 좀 씹었다는 그런 다이나믹한 과거를 갖고 있는 인물인데요. 영은이와 치숙이와 여고 동창생이고 그리고 저희 남편 곽수호가 있고 또 딸아이 한 명 있는 그런 주부입니다. 진짜 많은 일을 하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효주씨. 자, 윤남은씨. 아, 예. 제가 맡은 곽수호라는 캐릭터는요. 김주원 선배님의 석도훈 역할의 비전 PR이라는 회사에서 창립 멤버고 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고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그런 캐릭터를 맡고 있고 미숙 캐릭터의 남편으로서 또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열심히 살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멋집니다. 지금도 아내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요? 굉장히. 찐멜로 찐우정이 지금 이 제작 발표에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께서 사전에 주신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공동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길복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멜로 드라마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사랑이라는 감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그동안 많은 멜로 드라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기존 멜로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감독님께서 연출하시면서 또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동아닷컴의 정의영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물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섯 분의 훌륭한 배우님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선배 연기자 분들이나 아역 배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드라마 안에서는 그 연령대가 많은 배우들이 다 인생이 그렇듯이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그러니까 멜로의 연령층이 좀 풍부해서요.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제일 염두에 뒀던 건 그 연령층이 곧 시청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대의 멜로, 30대의 멜로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물론 이 여섯 분들이 주로 30대 말의 주축을 이뤄주고 계시지만 부모님들로 분한 차화연 선배나 최영일 선배나 그런 어른들의 멜로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적으로 멜로를 좀 담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염두를 많이 뒀고요. 연출에 신경을 쓰는 건 이 좋은 배우들을 잘 제가 놓치지 않고 담으려고 노력했던 게 주로 신경 썼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송혁이 배우나 다른 직업군들이 다 이쪽 패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작의 의학 드라마 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은데 시청자들이 워낙 드라마도 OTT도 다양하니까 리얼리티, 미술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길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정말 섬세한 연출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감성 멜로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정의용 기자께서 또 하나의 질문을 주셨는데 자극적인 전개나 복합적인 장르로도 시청자층을 엔딩까지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감성 멜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강점은 무엇일까요? 포괄적인 시청층과 저희 드라마는 악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따뜻함의 힘이 그리고 이 좋은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를 잘 담고 있는데 주력을 하면 그래도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혹시 나는 악역인 줄 알고 연기했다 하셨던 분은 없죠? 네. 아무도 없는 걸로. 악역이 없다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이길복 감독님께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송혜교 장기용, 최희서, 김주헌, 박효주, 윤나무 등 정말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치솟는 이 배우들이 한 작품에 출연을 합니다.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인데 이 배우들을 캐스팅하신 이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 질문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당연히 나올 거라고요. 네. 찍으면서도 행복해하고 이런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 너무 좋은 배우들이랑 다른 배우님들이 정말이지 너무 이렇게 정형화된 멘트 같긴 한데 뭐 혜교 씨 역할의 다른 배우, 최희서 씨 역할의 다른 배우, 박효주 양 역할의 다른 배우를 지금 편집실이든 후반 작업을 하면서도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는 직책상 연출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저희 작품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 저는 지금 느껴지는데 감독님이 그 말씀하실 때 배우분들의 얼굴 표정에도 우리도 운이 좋았다. 그게 느껴져요. 혜교 씨가 격하게 지금. 맞습니까? 네. 맞아요. 감독님과 함께 작업하는 게 정말 저희도 운이 좋았던 것 같고 현장에서 정말 따뜻하세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훈훈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많이 더우시죠, 김지훈 씨? 네. 괜찮으세요? 저희가 지금 사전 녹화라 좀 더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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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